힙박스와 함께 생방송으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반갑습니다 코미디언 나둥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는 함성과 박수가 커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광천 오수산에서 많은 가수들과 함께 멋진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프닝으로 이준 선생님 컨셉으로 오세계의 세상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얼굴이 못생겨서 재수감입니다 얼굴이 달랐으면 아픈데서 쓸텐데 공채라도 좋았으면 어깨라도 좋았을텐데 이래도 남자라고 울지도 못하고 가슴에 쌓인 아래 피에서 이제는 조용히 조용히 보인과 보여주고 싶습니다 보인과 보여주고 싶습니다 다같이 박수 일단 참 보인과 진짜 보인과 얘기까지 이래도 못생겨서 재수감입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재수감입니다 eries 저펭소들은 잊지 마시는 장점까지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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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습니다 이래도 남자라고 울지도 못하고 이래도 남자라고 울지도 못하고 가슴에 쌓인 하늘 뒤에서 이제는 조용히 조용히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일에도 남자라도 울지도 못하고 가슴에 쌓인 하늘 뒤에서 이제는 조용히 조용히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유 박수